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과 8월경 취득세와 보유세 등 주택세제 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승환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이는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. 서 장관은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7월부터 8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4.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6월 첫째 주 거래량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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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